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주제로 새해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이단은 뭡니까? 이단은? 끝이 다르답니다. 끝이 다르다. 이단 맞죠? 이단도 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겠죠. 내가 말씀을 임의대로 하는 거죠.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전체 문맥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닭 부분을 이렇게 따서 내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적당하게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단으로 빠지면 빠지면 좀처럼 해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덜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빠졌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신천지로 빠졌다 할 때에 돌아오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초가 든든히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단이라는 것은 또 그런 어떤 교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이단 가운데 하나는 구원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파가 세월호의 사건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단의 그런 어떤 피해가 어떤 모든 종교 집단이라고 그러죠. 무리들 안에서 펼쳐지고 종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사회 전반으로 어떤 국가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큰 사례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고 또한 거기에 연관되어진 구원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누가 나옵니까? 유병헌이라고 나와요. 유병헌. 유병헌이 누입니까? 그의 장인어른이 권신찬이라는 그분이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시작을 했다 그럴까 그런 어떤 주장을 내세웠던 인물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좀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권신찬이라는 그때는 목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교사로부터 성경공부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성경공부를 하면서 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지적 깨달음입니다. 지적 깨달음. 아, 아, 맞다.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그런 지적인 깨달음이 구원파의 어떤 구원의 도리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다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 깨달음은 한 일면입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런 지, 정, 의 이런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감정적으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다.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자동적으로 따라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회개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한 의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을 포함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길에서 물론 그것이 다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그냥 단순한 깨달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구원파의 특징입니다. 그 권신찬의의 사위가 바로 유병헌이라는 인물이고 또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그 이요한이도 있고 또 이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고요. 박옥수는 굉장히 많이 알죠. 조중동이나 이런 메이저 신문에 크게 전면 광고도 하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 집회가 있을 때마다 박옥수 이름이 나오고 우리 장원에도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다녀갔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좀 다음 말씀을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뭐라고요?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깨달음이 곧 구원을 얻는 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회계도 없고 믿음도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론은 절대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교회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서는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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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구원론이 그렇게 기초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좀 뒤에 가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묘한 차이지만 그 차이는 구원론과 관련되어질 때는 이건 그냥 세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느냐 이런 문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건 차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구원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묘한 차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로는 잘못된 회계관인데 구원파에서는 참 아주 재미난 주장을 합니다. 회계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회계를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계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회계는 한 번만,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왜? 내가 죄인됨 고백하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고 우리의 지금 죄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회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적이죠. 논리적으로는 아 그렇겠구나. 맞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회계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파에서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설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럼 뭐 목사님 연말 돼서 턱시 안 나가도 되고 기도해 11주 안 해도 되고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제라기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나 구원파로 갈래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위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를 가지고 인용해서 절대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권신찬의 어떤 교리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위에 두 번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도 없다. 기도할 이유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도 계셔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신 것이 뭡니까? 주기도 문 아니에요. 주기도 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부분을 갖고 그걸 자기들의 정당성을 위한 교리로 삼아버리는 것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칭의 어롭다움을 받는다는 것을 칭의 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정말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더 그러한 잘못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손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자꾸만 죄인으로 고백하면 굳은 구원받이 못한 증거이고 그것은 지옥 간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지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자유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잘못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맹목적인 복종입니다. 이단들은 가보면 거기는 진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합니다. 군대식입니다. 말 한마디로 다 통령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복종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이것 설명을 하다가 뒤에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줄이겠습니다마는 하바드 대학의 립톤이라는 그러한 교수가 이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특징을 쭉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18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 18가지의 특징들이 쭉 나열되어져 대략 다 이해할 바람 넘겨보세요. 다음으로 넘겨보시고 해서 이 18가지 특징들이 쭉 나열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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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뒤로 넘겨보세요. 18가지 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놓은 걸 보면 저거는 하와드 대학 교수가 미국에 있는 이단들을 보고 분석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걸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단은 어디 가나 그 모양새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오든지 또는 정열구전 신천지 이름으로 오든지 사실 이단이라고 할 때에 구원론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락방도 이단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단도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좀 겹수는 다른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겹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구원파라든지 다락방에서는 교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교주가 그런데 신천지 같은 데에는 교주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만희. 그러니까 이만희와 같은 그런 자들이 여기 나타나는 그런 어떤 18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장차 전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지 못한 그것을 장차 우리 교주님이 다 이루었고 완성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주님 말 듣고 우리 울타리 내에 들어오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조장하는 것이 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악질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를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표준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표준 신앙고백서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강당에서 신학자들이 98명이 모였어요. 약 100여 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에 1163회 그러니까 1200회 가량의 회의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그것을 갖고 교리로 우리가 삶의 규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다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내놓은 그래서 그것을 공포화해서 발표했을 때에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과 서코틀랜드 네덜란드 할 것 없는 이런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노선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의 바른 진술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직자들을 세우고 서약을 하게 되어질 때에 목사와 장로와 근사와 집사를 세울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서약하도록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교리문답을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 보면 2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신데 그분은 사람이 만든 교리와 계명이 그분의 말씀에 어떤 면에서든 상반되거나 또는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 거슬린다면 그것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에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신이나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단에 보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칸에 이걸 무조건 받아들이라. 무조건 아멘해라. 무조건 순종하라. 맹목적인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의 신앙의 자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여러분들을 주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과 예배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사람이 만든 어떤 교주가 만든 그런 어떤 교리와 개명이 만약에 성경말섬에 거슬리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 해야만 하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등장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단을 대체하거나 진정한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무기랄까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예요. 세계정치 사계를 보면 정말 저 뭐라 그럴까요 북한을 바라보십시오. 진짜로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기물성주의로 그렇게 해서 그러한 백두혈통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모든 것의 최고봉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르면 무조건 우리는 행복한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우민정책을 감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북한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정보가 차단되고 또한 그것이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지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두철미 우민정책이지요. 그래서 좀 독재자가 되면 될수록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을 싫어해요. 많이 아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 많이 배우고 아는 것들을 가능하면 못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집단에도 종교 사회에도 들어와도 오히려 더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상적인 것들은 어쨌든 사상은 철학의 한 파트거든요. 그런데 철학보다도 한 수위가 신학이거든요. 신학은 모든 것 위에 최고봉이 신학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 이건 신의 개시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이단이라는 집단에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이 배운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이 바닥에 딱 들어오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박사학이라는 것은 세상 학문에만 통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다 접어라. 우리 집단 안에서는 다 접어라. 그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아주 그냥 사람을 단순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우민정책이 종교집단회가 월싱 강력한 거예요. 웨스트윈스 신앙 고백 20조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활용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 그 이단을 분별하는 한 좋은 기준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요한일서 사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력 영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하는 것은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게시를 하셔서 어떤 특별한 어떤 느낌을 주셔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따르면 안 돼. 이렇게 어떤 무엇을 욕감으로 깨닫게끔 깨닫게끔 하는 것이 영분별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들 만나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투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다 알아요. 다 그래가지고 그분 만나러 갈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회개를 깊이 하고 가더라고요. 당해본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인정할 거를 인정해요. 영의 세계는 너무 깊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건 없다. 이렇게 쉽게 속단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을 분별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한 있는지 영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한 영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속한 집단이라고 해도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간 것이요. 하나님께서 간 것은 여러분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시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단이 특별한 게시를 그 교주가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뭐예요? 그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예수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건 내가 다 완성하러 왔다. 그럼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런 논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침내 325년에 니키아 종교의 일을 통하여서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쫙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서도 너무 귀한 고백서입니다. 사실은 조금 이게 고백서이기 때문에 신앙고백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내용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이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의 내용을 열두 가지로 풀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고백서를 영어로 된 신앙고백서나 원래 신앙고백서를 딱 보면 뭐랄까요 열두 신조로 되죠. 열두 신조. 열두 개라는 말은 열두 항목으로 나누어서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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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딱 구분을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그렇게는 안 해놨어요. 또 안타까운 사실은 몇 분 믿습니다를 적게 줄이면서 문장이 아름답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조금 조금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저는 아마 제일 빨리 고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이라고 봅니다. 그냥 뭐 절의로서 그거 안 쓰는 말이니까 거기로부터 이런 정도로 바꾼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원래 그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어떤 뼈대를 믿습니다고 해야 되느냐 그거 열두 가지 그게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고 그 주제는 다섯 개거든요. 그거를 살려서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아마 지금 신학자들이 하고 있겠죠. 간단한 거니까 어쨌든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로바스 12장 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그런데 결론은 사실은 이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마울이 로마스에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도 핵심적인 그런 교리를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래?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그 내용이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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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 그러면 예배자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말하는가? 사도마울이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와 대조되는 예배가 무슨 얘기를 지금 빗대어서 사도마울이 영적 예배를 얘기했나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쭉 지금까지 사도마울 시대까지 왔던 제사 제물을 죽여서 드림으로 예배하는 그런 의식적 예배가 지금까지의 예배였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너희 몸을 산 예배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다. 그게 뭐냐? 그럼 우리가 주구장창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예배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삶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삶이 예배. 주일날 이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는 왜 이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 하면 여러분 이단에서의 구원론은요 단순합니다. 우리 집단 안에 소속되라.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론은 거기의 핵심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를 벗어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구원은요 칭이와 성하와 영화로 진행되어지는 이 구원론의 가장 큰 범위는 여러분 우리가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 어떻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리미암아 일그러져버리고 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으로 말리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회복되어져 가야 되느냐.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점점점점점점 닮아가는데 결국은 영화롭게 되는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말은 주님 가치 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 가치.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전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진짜 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구원 적시로 다 태우고 가야죠. 이 땅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개되고 지속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삶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무리 기억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짧은 생애를 사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도 상이 세 번이나 났지만 우리 김성식 성도님 지난주일도 여기서 같이 예배드렸었어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몰라요. 75세 건강하셨어요. 받은 일 갔다가 사러졌는데 그냥 거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저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있는 이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한시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 단거리 단거리 백메달 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혼자 뛰는 마라톤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소위 말하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개주입니다. 개주 개주가 뭔지 아시죠? 개주는 달리다가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건메달을 따는 그 사람만 영광을 봤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뛰었던 멤버들이 다 같은 건메달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개주의 주자로서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고 중간 주자일 수도 있고 시작 주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개주를 걸어가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결승전을 통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의미한 인생일까요?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 너의 발등에 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 없을 날이 있을까요? 네? 네 발등에 불 없애줄까? 그럼 올라오라 그러면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나 발등에 불은 있어요. 우리 강 건너 뭐 한다고요? 불구경 거래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강 건너 불 끌어 가야 돼요. 강 건너 불 끌어 가다 보면 어느새 내 발등에 있는 불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끄고 내 발등에 불 끄고 강 건너 가서 꺼게요. 내 발등에 불이 꺼질 날이 없어요. 꺼질 날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러한 삶의 기회들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아고복된 우리 세강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던던히 서가는 기아고복된 우리 세강가족들 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